오늘 주최하는 제1의 와인파이터 사회마켓의 현재 주니어코스쿨 총동무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섹 하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섹 와인 대회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 그렇죠. 와인 대회로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나는 화인 방송과 함께 제1의 제1의 제1도그에서 와인파이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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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모으니 좀 했네요. 자, 잠시요. 이제 컴퓨터 하겠습니다. 시! 굿! 굿! 다시요. 우후! 우후! 오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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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완료된 일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hot day takes off. 2번째 장기 칼비르프랑 신뢰 27년입니다 좋은 것들은 서로 두 번에 있어 한 번 빛만으로는 지금 해드립니다 아유, 진짜 진짜! 와, 왔다 갔다 왔어요! 너무 멋있다 완전 멋있다 멋있다 노래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 인생을 끌고 날씨가 좋아서 또 우리가 만드신 김정우 사장님하고 디아지오 인지근연룬 그리고 유윤정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회는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21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21년째 계속 그러한 인증력도를 계속 쌓아왔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와인 대회라든가 마텐더 대회에서 작년에 이어가지고 많은 수창들을 했고요. 그 날을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새해에도 많은 변화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호와 함께 사랑할게. 존역호스쿨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1년을 넘어서 쭉 영원히 존역호스쿨의 유지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건대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빌 대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건빌 대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잃어버려운こと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got your head to the dark and full of clouded Let me do this, let me put your eyes You're about to see the darkness Let's go Zzzz andelion You're about to walk Zzzz Zzzz A 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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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세명만 내게 다가 놓지 길을 잡고 걸어가는 길 잠이 멀리서 우리를 가보니 성짓하면 우리를 부르네